자 이번 강의는 재능보다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 그러니까 재능보다 노력이 첫째다 그 말이죠 제가 그동안 해외 선물에 입문하여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결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재능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재능보다도 노력을 얼마나 했냐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재능보다 노력이 우선한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 해외 선물에 대한 철학과 심리 그리고 기술적 부분에 이제 탐구하며 제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 부분 그 다음에 심리 그리고 기술 트레이딩 하면서 내 심리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계속 관찰을 했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 어떻게 보면 끌고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가버리면 초초 차트가 근데 거기서 뭐 변동장을 거치고 가고 하락 조정도 걸치고 하고 하다 보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멘탈이 흔들리죠 그렇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을 했죠 그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와 깨달음이 어느 것 같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도 한계약 제가 예전에 할 때는 미니가 없어서 옛날에는 근데 이제 한계약 할 때 보면 저도 이제 대여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한계약도 벌벌 했죠 두계약 세계약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이 한두 계약 쓰면서 벌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지나가 놓고 난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내가 10개 쳤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계산 여러 번 해봤죠 그런데 막상 한번 한계약 갖고 간 사람이 10계약 못 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쳐 손이 안 나가 손이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겨우 제가 이런 말하죠 어차피 가는 거 한계약 하나 100계약 하나 똑같지 않냐 그 말은 맞아 해봤어 맞는 말이야 그런데 한계약 하던 사람이 10계약 칠 수 있나 절대 못 칩니다 이것도 훈련되고 노력을 해야 돼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만 뿐만이 아니고 인생을 사랑하면서 경험 속에서 느낀 점은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배워야 하며 그 배움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뭔가 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우면서 터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배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경제 전투에서 배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완전히 패자가 되는 경제 전투입니다 옛날에 뭐 50년대 6.25 같은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라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 전투에요 경제 전투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을 한다든가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해갖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전쟁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인간 세상의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해외 선물한 사람들이 처음에 입문할 때는요 탐욕의 눈이 어두웠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 결혼하신 분들이 있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뒤에서 바라보는 가족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또 가족을 윽박지르고 나도 물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애기 엄마가 많이 다친 적이 있죠 나중에 그 집 하나 있는 거 5천만원 잡혀가지고 쓰자 은행까지 갔어 4인만 하면 돼 그 우리 애기 엄마 앞으로 돼있거든 4인만 하면 돼 딱 거절하더라고 그때 엄청나게 서운했죠 근데 나중에 내가 그때는 약간 뭐하는 애써도 말을 안했죠 그런데 무척 서운했죠 몇 달러 말 안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나를 더 훈련시키고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도리어 와이프한테 제가 고맙다 있죠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 때 그때 그 거절해준 것이 나는 어떠한 더 내가 노력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 나도 이제 오기가 생기니까 내가 금방 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더 내가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래서 모 와이프한테 상당히 고맙다고 내가 말을 전했죠 나중에 자 특히 직업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나의 척성이 맞는지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지 내가 이 해외 선물에서 일생을 내가 한 번 마지막 걸어볼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직업 통해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교육생들한테도 제가요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해외 선물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는 거야 매일매일 생각 해선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진법이죠 매수매도죠 어려운 부분은 변동성이 있어 차트의 흐름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해외 선물의 이진법 곧 매수매도의 단순함이란 복잡함을 넘어선 단순함입니다 초기에 이런 차트의 기술적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차트 서적을 보면서 실시간 움직이는 차트 유형을 출력하여 손으로 쓰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아마 사진 게시판에 나올 겁니다 이게 정확히 내가 28,000페이지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옛날의 제자 스나이퍼를 교육시키기 위해 여름에 손으로 에어컨 바로 밑에 있는 유리 바닥에서 8형 페이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손이 마비와 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침을 꽂고 결과적으로 나아졌는데 손으로 쓰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핵심 특강 3만 강의를 했습니다 핵심 패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세월을 녹화 강의하며 핵심 패턴의 유형에 대하여 깊은 고뇌를 해서 차트를 놓고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저렇게 됐지 왜 왜 왜 의문을 계속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본 원인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고 그런데 이런 노력하는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차트의 섬세한 부분과 광범위한 부분까지 시각의 폭을 늘려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며 독이 되는 매매 습관을 수정하고 제가 그 유튜브 강의에 독이 되는 매매 습관의 교정 수시 교정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게 나쁜 습관은 버리기가 힘들거든요 이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이 저도 이제 나쁜 습관을 제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부지불식간에 그게 나와 그러면 제가 또 메모지에다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 230개를 또 해요 또 계속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차트 반복 훈련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반복 훈련 반복 훈련 복귀 반복 물론 올바른 차트에서 핵심 패턴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핵심 패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면은 모르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저한테도 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또 그 대회가 되니까 자 세계적인 명 트레이더의 책과 그분들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현재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지 비교 검토하면서 실력을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도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한테 교육생들이 이제 차트 실시간 모호 100편 공부하고 천편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삼천변 공부하고 하면서 다 알았어 근데 알면 알수록 더 하고 싶대요 더 하고 싶다 그게 정상이라니까 우리 그 트레이딩 팀장도 잘 안 했어 그러니까 요즘은 할 필요성을 더 느꼈거든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갔다가 훈련을 갔다가 반복 차트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노력이란 자신을 결코 배반하지 않으며 노력은 대가는 분명 성공이라는 선물로 답할 것이라는 선물을 누가 주냐 시장이죠 시장은 기회라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그 기회에 대한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게 선물이야 답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트레이더 생활이 끝난 날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제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노력한다는 거 나는 계속하겠다 이 생활이 끝날 때까지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계속 훈련을 해왔던 이유가 뭡니까 매매하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 이것이 곧 돈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돈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 제자 중에도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뭐 좀 깝죽되다가 결과적으로는 탈퇴되버렸죠 재능이 있다는 것은요 자칫하면 재능을 믿고 자만할 수가 있거든 그게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해선 시장은요 재능보다 노력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매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칩니다